마로우더 何故? 上手くいってないみたいです。バラライさんに代わるまとめ役がいなくて。 となると、エボンの総監たちは大召喚士ユーナ様を担ぎ出そうとするだろうね。 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って感じっす。 しかし、そんなことになっていると。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 カチラのエボンを回復することになるだけで、大召喚士ユーナ様を担うことになる。 あ、何を繁が請もですか? すると、たくさんのことが解決するのだろうね。 あとにも言いなくなったのか? 패스해도 스토리가 된다는 뜻인데 나는 왜 다 해야 돼 어쩌라고 어쩌라고 인마 끝이냐 카메라가 위로 위로 가버렸는데 줌도 안 돼요 기다려볼까 아 눈이었군요 알고 계시네 야 전부 다 지워야지 아식아 복붙 복붙 어 아니네 위나를 지키고 있는 건 나다 플레이어다 하아 하아 된거 같은데 이제 그쵸 자 혹시 여기는 남았나 보자 어 에 그친가 그친가 장난해 그게 안되니까 하는 말이야 오 바뀌었다 와 사람들 여기서 플레이했을 때 얼마나 열받았을까 쌍료 다 했을 듯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임 바로 이 게임 파판 파판 10-2 절대 하지 마세요 끝났지 끝났지 10-1까지 하세요 1이 최고입니다 툭하지마 툭하지마 호불이 찾기가 끝나면 거주구에서 루크가 리허설한다 네? 아니 왜 파판랜드는 이런게 안 적혀있지 확실한거냐 지금까지 한시간동안 헛짓거렸네요 유은화씨와 루크씨 곧 라이브라서 두근두근해 두분을 흥죽게 해서 긴장을 날려버려줄까 뭐냐 저거 리듬게임이야 해보자 나 리듬게임 잘한다고? 에? 빨간색에 맞춤은 기분 업업 뉴크씨가 좋아하는 응원버튼이야 잘 맞춰 누르면 기분이 좋아져 리듬게임을 왜 이딴 게임에 넣는거야 어 개념의 검 그만해라 예예예 이렇게 잠깐잠깐만 둘 다 해야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두개 다 봐야되 그거거 사파리 눈으로 두개 다 봐야되 리듬 정확도 센스 잘한거야? 이거 150점 맞으면 만점인데 전라못했네요 또 부르냐 유난이 만들었지? 제작사가 만들었어 제작사가 만들었어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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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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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됐습니다 드디어 갈매기단 공연장 입성 다 됐습니다 빨리해 마무리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 강해보이는데 재밌겠다 드디어 싸우네 드디어 오랜만에 싸우네요 전투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지하에서 나타난 마무리 퇴치하여 관객이 안심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자 음 자 얼마만의 전투죠 가자 저장 안해도 돼 우린 세니까 MP 소비가 2배가 되지만 위력이 증가 오 이런걸 언제 하댔지 좋은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하면 미쳤다 잠깐만 이상해 마력이 188인데 이걸 끼니까 겨우 20진가 아닌데 15중간대 겨우 15중간대 MP 소비가 2배라고 안껴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대미지가 2배인지 아닌지 아 집중을 아 집중을 왜 했어 집중 집중하고 나서 흑마법 제일 쎈거 써볼게요 글리자가 신으로 물고 시 제시 이속 조용히 멍붕 Ass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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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에어슈 무언가 더럽게 악한데 응 월 엔 엔 흐흡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항상 프로테스트 상태 그거 없나? 그게 절실한데 그 다음 공중으로 갈게요 아 HP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HP가 너무 적어 다까지는 그놈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놈한테 써봐야죠 알려면 아야 메가 피닉스 배웠구나 모르겠죠 모르겠다 그냥 끼지 말자 MP 소배 2배 넘으면 심하다 오 얘 좀 쎈데 너 야 루코 이거 죽는다 아 아 죽진 않겠다 우와 전백 역시 빠이가 잘 배우고 있나 이거 두 개만 더 배우면 끝이네요 이것도 엘릭서 999 와 언제 하냐 이거 리버스 샷 이런 것보다 어둠 방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둠 방어 야 같은 놈 나왔다 나왔다 아까 800이었죠 누굴 꿈꿈고 하는 거야 지금 잠깐 잠깐 메가 버전 집중 집중을 이제 썼나 아 이제 썼구나 아 이제 썼구나 너무 많이 거의 한 1.3배 정도 쎄졌네요 아 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이거 빼면 체력이 너무 완전 체력 저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전하게 가자 뭔가 굉장히 수상적어보여 야전히 예상돼는 안 되고요 아 이게 안올라가 지네 이거 아니 유난 점프라 그렇게 높은데 여길 안올라가져 집중 한 3번 하고 때려보자 어버서울이 둘 다인가 지금 둘 다야 아니군요 아니군요 이걸 마서도 안주구 3천인데 3천인데 보잘것 없구만 야 왠지 껴야 될 것 같애 그거 저거 안 맞는 만나지 않는 거 그거 껴야 될 것 같애 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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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빠르네요 쟤들 속도 벗어 음 흠 적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갈게 노가다는 많이 했으니까 잠깐만 어이 얘 덜러 세지 않나 우아 하 한방 한방에 피가 엘 됐다 그거네 그거 자 이길 수 있냐 이거 아 음 으아 좋구만 깜찍하구만 집중 한번도 하고 야 집중 고중첩이다 얘 곧 있으면 뒤집니다 나 빠이가 빨리 와 얘 맞았다 하면 일 남네 마법이 안 통해 마법이 안 통해 마법이 안 통해 야 마법이 안 통해 안 통해 변신 나 반드시 이검한다 잠시만요 야 야 야 우와 빨리 하라고 변신 해정무쌍 소리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어 돼지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할게 없습니다 아 맞아 이거 맞아도 1남지 무조건 닥치고 1남지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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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레프트야 죽어 한 번 더 야 피쳐야지 피쳐야지 빨리 빨리 죽겠다 ㅎㅎㅎㅎ 팔천은 그냥 갔네 팔천을 어으에 아이악에 또 간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얘 뭐야 버스보다 더 어려워 우와 잡았다 왔마 뭔 난이도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혼자 레벨어 키랄라 뭐지 여긴가 그럼 한방 빨리 뺏어봐 얼만큼 뺏는지 먹어 다 뺏네 403? 미칫 애틀 필요없다 오 있는거 다 뺏어버리네요 짱이다 왼쪽 가면 안되고 오른쪽 가면 안되고 위로 안 죽었네 로제풍 2천배 가볍네 가볍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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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샌가 레벨이 48 됐어 엔딩까지 노가다 필요 없겠는데 아 네 다른지 것부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 용이였구나 공룡이 아니었어 용이였어 공룡이 있다면 젖은김을 담그고 싶은데 말이야 가빈한 텍스코 공룡이 있다면 젖은김을 담그고 싶은데 보조선은 참김이 하더라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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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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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데! 확실히 아! 보니까 한 번만에 뒤지는구나! 야! 야! 그만! 그만! 오! 피했다! 한 번만에 뒤지면 뭐 훠... 야! 지겠다 이거! 아! 졌어 행동이 너무 굼뜹니다 오! 살았나? 살았구나 아니 하이퍼살을 나한테 쓰라고 눅!!! 어떡하지? 설마 이렇게 쎄 줄이야 와 방어력 답이 없다 이거 다른 직업을 바꾸고 가야겠다 아 제발 와 이훈아 일단 한 대 때리고 보자 와 잘 피한다 아 빨리 좀 해 아 변신했는데 아 다른 작전으로 와야겠어요 이 직업을 안 되겠다 너무 너무 공격 중심이야 방어 중심이었구나 좋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가보자 초반에 얘만 먼저 안하면 돼 야야야 백마노사 아 백마노사 안 바꾸고 갔어 제기라 총놀림 반드시 훔친다 백마바 백마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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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테사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토르테사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걸리나 이거 적 전체 데미지 오 써봐 아군 한 명의 상태 이상을 회복하고 HP를 모두 회복 돈을 훔친다 우와 이거 바로 되는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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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잠깐만요 적 하나의 죽음의 선거 카운트 0으로 전투불러 이거 통할 리가 없겠죠 계속 가 아 아 얘 안 되겠다 아이템 슈트 가야겠다 만화 때문에 꺼내기 에텔 흠 으흠 흠 와 이게 바로 방어 본능 흠 흠 흠 흠 뭐야 아예 안 통하는거야?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거야 이거? 익히지는 В 아 이게아니라 차자차차차 메가포션 메가포션을 계속하고 나는 흥마도 사러 바꾸자 음 그게 나을것 같네 이건 안통 entendu 안통했지 다시한번 보자. 제대로 못봤어요. 집중 우와 프로캐슬 진짜 좋다 집중 그만해 자식아 아 잘못썼다 아 방금 또 못봤는데 아니 맨을 고렸다가 위해를 못보겠어 집중 끝났다 너 이제 아 가두구나 데미지가 아예 안깎이네 그러면 뭐 다른거 통하는거 없나 그냥 때려야 돼 그냥 때리는것도 셉니다 충분히 세 그냥 때려야 돼 아 마법 안통하는구나 야 마법 안통해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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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이런 너 이 새끼 안되겠다 흐흐흐 엔신 한 대 때려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 야 체력이 왜이러냐 야 체력이 왜이러냐 자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아 안죽었나 오 프로테스야 다행이다 야 이제 마법 공격투 방어 마법 공격투 방어 헤헤헤 짜식아 오 세다 확실히 이제 뭐 잠깐만요 이게 맞는데? 왜 맞는거지? 힐드 걸었잖아 걸었는데 왜 맞는거지? 개나무에 또 또 뭔가 한다제 브레스 뿌는다 브레스 오오오 나왔어 대남무 아예? 뭐지? 이것도 안통해 그냥 때려야 되나? 그냥 때려야 돼 아 이건 때리는 기술이 아니라 오 됐다 어? 어? 감사합니다.